엄마는 벗어 안 좋아. 벗을 수 있다고? 응. 괜찮아. 엄마가 세비 싫어하니까 엄청 조그맣게 잘라서 세비 먹을 수 있어. 내려봐. 엄마는 벗어 안 좋아. 벗어서 먹지 말고. 계란을 좋아해. 이걸 할래? 맛있어? 응. 아뇨. 맛없어? 맛있어. 맛이 없다고? 이거? 맛이 있을텐데 아니요 그럼 먹지마 먹지마 이리 와 안 맛있어 아빠 다 먹는다? 아빠가 다 먹어 쌤이 빵 줘봐